안녕하세요 여러분 종로파고다 IELTS 강사 애니입니다. 오늘은 제가 왜 파고다가 IELTS에 강한지 그리고 왜 전문강사 애니의 수업이 특별한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테스트 팁들을 몇 가지 준비해 왔는데요. 함께 보실게요. 수업이 왜 특별한지 다섯 가지를 준비해 왔습니다. 첫 번째 제일 중요하죠. 목표 점수별 맞춤 수업이세요. 여러분은 5.5, 6.5 그리고 7.0 혹은 그 이상 여러분의 목표 점수가 각자 다 있으실 거예요. 그걸 단기간에 달성하기 위해서는요. 그 맞춤 수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5 종합반, 6.5 종합반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마지막에 연습하고 싶으신 실전반까지 모두 제공해 주는 게 첫 번째 가장 장점이지 않을까 싶고 두 번째는 전문강사의 시험 노하우입니다. 물론 강의력, 수업준비, 학습케어 이 세 가지가 또 많은 수강생분들이 만족하시는 부분이긴 한데요. 그래도 여러분 아일트에서 꼭 필요한 필수 스킬들이라든지 채점관이 무엇을 원하고 어떻게 채점하는지 전문강사만이 여러분 그것들을 공유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께 알려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전문강사의 시험 노하우가 특별한 이유 두 가지가 되시겠고요. 세 번째는 차원이 다른 첨삭입니다. 스피킹, 라이팅 아무리 좋은 교재와 좋은 샘플을 보신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내 걸로 소화를 하지 못하면 그것도 아시죠? 내가 시험장에서 어떤 타픽이 걸릴지를 모르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 것으로 나만의 글을 소화해내고 나만의 스피킹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1대1 밀착 첨삭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세 번째 차원이 다른 첨삭 기대하셔도 좋고요. 네 번째는 그룹 스터디 지도입니다. 수업이 끝난 후에 내가 또 어떻게 공부를 해나가야 되는지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 확인이 필요하시죠. 그럴 때는 전문 강사와 조교와 또 친구분들이랑 함께. 연습하고 훈련하는 이런 시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시간에서 최대 여섯 시간까지 이런 장소와 기회를 제공하니까 네 번째 특별한 이유가 되시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원어민과 매주 아일츠 모의고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주 즉 한 달에 최대 4번 원어민 아일츠 강사와 함께 모의고사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되는데요. 오직 파고다 수강생들에게만 제공이 되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 다섯 번째가 되십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시험을 어떻게 공략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께 팁들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스피킹. 여러분이 네 가지 영역 중에서 가장 힘들어하시는 스피킹 팁들을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함께 보실게요. 리스닝, 리딩, 라이팅이 모두 끝난 후에는요. 이기자미너와 함께 11분에서 14분 동안에 1대1 스피킹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스피킹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파트 1. 인트로덕션. 그래서 채점가님께 본인이 소개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파트 2. 프레젠테이션이에요. 여러분은 2분 동안에 발표를 하셔야 되고요. 채점관 앞에서. 그리고 마지막 파트 3.는 디스커션입니다. 토론이 진행이 돼요. 그러면 이렇게 파트는 세 가지밖에 없지만 너무 힘드시죠? 네. 각각 파트별로 여러분 어떻게 공략하셔야 되는지 함께 보실게요. 파트 1의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1은 첫 번째는 간단하고 자연스러운 대화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너무 어려운 어휘나 문법이라든지 표현들을 욕심내지 마시고요. 나는 외국인이랑 자연스러운 대화를 하고 있다 상상해 주시면 훨씬 더 여러분 쉽습니다. 절대로 어휘라든지 표현력이라든지 욕심내지 마시고요. 여러분. 두세 문장 정도로 자연스러운 흐름이 끊기지 않는 대화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파트 2. 프레젠테이션의 팁은 뭐냐면 여러분은 이런 큐카드를 하나 받으시게 될 거예요. Talk about a strong disagreement that you had with your friends. 하고 나서 you should say 네 가지의 또 following question이 있죠. 이런 카드는 채점관이 랜덤으로 선택해서 여러분께 주어지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떤 카드가 나올지 일단 모르죠. 그게 좀 많이 힘드신 것 같은데 그럼 이런 큐카드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1분의 준비기간이 일단 주어져요. 1분을 내가 줄 테니까 너는 You can prepare your presentation 이러는데 그때 여러분 펜과 종이를 줍니다. 그럼 많은 분들은 내가 꼭 써야지만 되는구나 하면서 열심히 노트테이킹을 해주시는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 1분 동안에 아무리 좋은 표현력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적으셨어도 그것을 프레젠테이션이 시작하고 나서는 보지를 못하는 상황이 옵니다. 왜요? 너무 떨리기도 하고 채점관이 본인을 뚫어지게 쳐다본다면 시선이 그 밑으로 안 가기 때문에 이 1분을 차라리 현명하게 종이에다 노트테이킹을 하셔도 되고 차라리 안 하셔도 여러분께서 머릿속으로 정리를 해주시는 시간을 갖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시간이 1분에서 2분 정도의 프레젠테이션 시간이 주어지게 되는데 1분에서 2분 너무 애매하죠. 1분 30초에서 1분 40초가 정답입니다. 항상 집에서도 이렇게 1분 30초에서 1분 40초 시간을 맞춰가지고선 연습을 해주신다고 하면은 실제 시험장 가서도 그 정도의 분량을 여러분이 구사해 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꼭 기억해 주세요. 파트 2는 1분 40초 1분 30초에서 40초라고 생각해 주시고 마지막으로는 주제가 내용이 참신하거나 재미있으면은 오히려 좀 플러스 요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재미없거나 아니면은 그냥 이런저런 얘기보다는 여러분이 조금 더 거짓말을 하셔도 괜찮기 때문에 참신한 주제를 만들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마지막으로 파트 3 디스커션이에요. 제가 파트 1에서는 여러분 너무 어려운 문법이라든지 어휘는 사용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파트 3에서는 여러분이 그런 문장 구조를 여러분이 그런 어휘라든지 문장을 구사해 주셔야지만 점수 받는 데 도움이 되시고요. 두 번째로는 짧게 대답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은 4문장에서 5문장 정도로 좀 긴 문장을 만들어주시면은 토론 진행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도움이 되실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제일 제가 많이 받는 질문인데 혹시 질문에 다시 한번 이렇게 물어봐도 됩니까? 반복을 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하지만 질문에 대한 반복의 요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걱정 말고 좀 어려운 질문이었다. 내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두 번 정도까지도 여러분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걱정 마시고선 이런 식으로 파트 1, 2, 3를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함께 보실게요. 파트 2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많이 힘들어 하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분의 준비 기간 동안에 여러분은 머릿속에 오프닝, 인트로덕션, 바디, 클로징을 생각해 주세요. 즉, 1분 동안 오프닝은 내가 무엇무엇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So now I'm going to talk about a strong disagreement that I had with my friend 하면서 발표를 오프닝을 열어주시면서 시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인트로덕션은 무엇인가? 언제 그런 일이 있었고 그것은 무엇에 대한 거였고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항상 여러분 마지막 질문을 빼시고선 이런 세 가지, 두 가지에서 세 가지 퀘셔널 인트로덕션을 한 두 문장에서 혹은 세 문장까지 만들어 주시면은 딱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이렇게 여러분 간단하게 채점관에게 먼저 궁금하니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How did you resolve it? 어떻게 그 disagreement을 풀었니? 요게 아마 가장 중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본론에다가 1분 정도 분량으로 여러분이 준비를 해주시면은 채점관이 제일 궁금한 게 그러면 그런 disagreement을 어떻게 풀어나갔는지 제일 중요한 내용을 바디에서 듣기 때문에 점수 받는 데 쉽고요. 마지막 클로징은 여러분께서 아, 그래서 So this was a story about a strong disagreement that I had with my friend 라면서 마무리를 깔끔하게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큐카드를 봤나 여러분 항상 여러분 머릿속에 오프닝, 인트로덕션, 바디, 클로징을 생각해 주셔가지고 1분 30초에서 1분 40초의 분량을 준비해 주시면은 파트 2 제일 어려워하시는 파트 2 쉽게 여러분 성공하실 수가 있으니까 요런 식으로 최신 기출을 보시면서 연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제가 IELTS에 대한 팁과 그 다음에 여러분이 어떻게 준비하셔야 되는지 제가 공유를 했는데요. 혹시라도 더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단기간에 빨리 목표 점수를 달성하고 싶으시다면은 종루파고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종루파고다 IELTS 전문강사 애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